동전적으로 짰죠?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. 동전적으로는 걔네드는 거 잊어버리겠다. 사실은 관계를 한 거 자꾸 끼는 거는 우리 신랑이. 왜냐면 이제 서로 월급에 대해서도 알고 나만은 부모에 대해서도 알기는 알아요. 같이기만 안 한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지난부터 방송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지. 내가 봤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고. 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시론관계라고 경상할 필요가 없다고. 무슨 말이에요. 사시론관계라고. 네. 거의 합쳐진 거나 다름 없으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. 동상이 사시론관계라고. 동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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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론관계라고. 신경을 안써서 진짜 예쁜 꽃을 꽃보다도 꽃나무를 죽였어요 지금이 최고 예쁠 때입니다 이 날을 기다려왔어요 감사합니다 문주란이에요 이런 해운목 언제 꽃이 필런지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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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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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